반갑습니다. 3월 모의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수능 생윤도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때부터 만점 또는 1등급을 받아줘야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기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자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독해력으로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굳이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완성돼 있다면 20문제 중에 16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독해력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년 3월 모의고사가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아, 선생님 착각했어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아, 선생님 진짜 제가 이번에 시험 잘 봤습니다. 착각할 뻔했는데요. 선생님 이번에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번에 캐스트는 착각 방지를 위한 캐스트를 촬영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는 주로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한 번 개념 강의를 들었지만 개념이 완성돼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이것과 생윤에서 쓰이는 용어의 의미가 다른데 이 용어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두 강에 걸쳐서 3월 학평 대비로 혼동할 수 있는 용어들을 총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한 번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즉 제시문을 독해하고 선택지를 독해하는데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독해력을 발행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독해의 가장 기본인 용어 정리를 이번 3월 모의고사 전에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윤 실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과 동시에 3월 모의고사에서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윤리적 용어부터 한 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용어들 키워드 중심으로 안기만 했던 용어들이 있잖아요. 설명형으로 풀어서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수능 국어에서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오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뭡니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게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암기했던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명확하게 찾아 놔야 되고요. 이 서술적으로 되어 있는 선택지가 제시문에 있는 개념이나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작년에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게 요나스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지구상에 존속하는 것은 정언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언명령까지만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가언명령까지 아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니까 이 가언명령을 설명형으로 써놨을 때는 여러분이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윤리적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작년 수능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죠. 정언명령이란 사실은 정해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는 형태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반면에 가언명령은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 뭐뭐이면 뭐뭐 하자니까 가언명령은 만약 뭐뭐하려면 뭐뭐하라. 아니면 뭐뭐이면 뭐뭐하라는 형태의 가설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 명제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조건이 있겠죠.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켜라.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지켜라. 이런 건 뭐예요? 정언명령이죠. 근데 만약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거짓말해도 된다.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 원자폭탄을 사용해도 된다. 뭐예요? 앞쪽에 조건이 붙죠. 조건이 붙는 건 가언명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스는 인류가 지구상에 존속해야 된다는 건 정언명령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정언명령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그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론규범윤리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원리를 정립하잖아요. 근데 이 도덕원리를 의무론에서 규정하는 것과 목적론에서 규정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머릿속에 잘 담아둬야 됩니다.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란 보편적 도덕법칙이고요. 이것은 의무론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원리입니다. 즉,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란 뭐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정언명령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삶의 목적이다. 객관적인 삶의 목적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삶의 목적은 뭐예요?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겠죠. 따라서 객관적인 삶의 목적은 쾌락의 증진, 고통의 감소로 공리주의의 효용증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삶의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 이건 의무론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무론은 객관적인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또한 객관적인 삶의 목적을 강조하는 공리론에서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은 의무론에서 얘기하는 뭐가 됩니까? 도덕원리가 됩니다. 그럼 이 보편타당한 도덕법칙과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최대다수의 최대 효용을 보장할 수 있는 도덕의 행위의 규칙, 이건 다른 표현이겠죠. 최근에 윤리문제의 다양한 접근에서도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규칙공리주의에서는 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행위의 규칙의 다른 행위를 올바른 행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행위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특정한 결과, 즉 공리의 증진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을 때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죠. 즉 행위공리주의는 행위를 단위로 평가하는 거고 규칙공리주의는 그 공리 증진의 규칙에 적절한 행위를 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리 증진을 위한 행위 규칙이란 걸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란 말로 바꿔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은 뭐가 사용하는 거고 의무론에서 사용하는, 규정하는 도덕원리고 객관적인 삶의 목적이란, 목적론, 공리론에서 얘기하는 도덕원리다. 이걸 구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명제도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명제란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명제 그 다음에 당위 명제란 도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명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식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명제 형태로 본다면 사실 명제는 뭐예요? 뭐뭐는 뭐뭐이다겠죠. 뭐뭐는 뭐뭐이다는 뭐예요? 사실 명제 그 다음에 당위 명제는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당위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걸 당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용어로는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보편타당한 도덕법칙과 객관적인 삶의 목적 그 다음에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 또는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삶과 죽음의 윤리인데요. 이 삶과 죽음의 윤리가 최근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일단 안락사를 둘로 구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락사는 크게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눠질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생윤에서 적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이건 행위가 개입된 겁니다. 즉 인위적인 거예요. 소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즉 적극적 안락사는 행위를 한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안락사는 행위를 하지 않은 무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는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 위한 죽이기 위해서 이건 좀 애매하죠.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주입 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예요. 근데 소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산소흡기 달았던 걸 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선생님 산소흡기를 떼니까 또 행위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자연적 과정이 맡겨두는 거죠. 따라서 산소흡기 제거 등을 통해서 무의미한 영명치료를 중단하는 거니까 의료적 행위를 중단하기 때문에 무의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적 행위를 중단하니까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에 가깝기 때문에 반대하고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둘로 나눠집니다.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공리론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는 자연의 과정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공리론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논점으로 나오면 적극적 안락사는 반대, 소극적 안락사는 상반된 입장이니까 서로 핵심적인 논쟁점을 찾을 때도 소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찾는 게 좋겠죠. 물론 제시문마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관점들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제시문에 기반해서 잘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론적 본질이란 개념과 연결된 순환과정에 대해서 참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이 대거 있죠? 하이 대거는 하이 데스 거기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하이 데스 거기니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으로의 선구,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난, 허구적인 일상에서 벗어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론적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요. 뭐에만 주목합니까? 본질에 주목해요. 그래서 누군가 헷갈리냐면 플라톤과 헷갈리는 거죠. 플라톤은 이거예요. 플라톤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죽음이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육체에서 정신이 또는 영혼이 해방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허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본질적 인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육체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감각은 항상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감각은 우리의 정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정신이 해방되고 육체로부터 정신이 자유롭고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본질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실전론적 본질의 인식과 플라톤의 죽음 이후에 본질을 인식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실존주의 사상가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인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걸 생각했을 때, 아,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럼 내가 무의미하게 이런 허구적인 일상에 내가 매몰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나의 본질적 모습을 찾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죽은 다음에 본질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나의 존재론적 본질을 찾는다는 거고 플라톤은 인간이 죽고 났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이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영혼이 정신의 세계에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연결된 순환과정이란 뭐냐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생로병사의 윤회의 고리 속에 갇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순환하니까 이 생로병사는 연결된 순환과정이라고 보고요. 도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기가 흩어진 순환적 질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불교와 도가 사상에서는 죽음을 연결된 순환과정으로 본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굳이 분별하거나 삶과 죽음을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과 죽음을 분별하거나 차별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건 서양의 에피크로스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죽음을 다루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건 서양에서는 플라톤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순수한 정신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양에서는 불교입니다. 우린 죽고 나면 저 세상으로 가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가 저승이라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도가에서는요 저승의 개념이나 염라대왕의 개념이 없고 이 도가가 종교적으로 변질된 도교 같은 경우에는 내세를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도가에서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즉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플라톤과 그 다음에 불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불교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죽어버리면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보지만 사실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니까 윤회 자체가 고통의 과정이고 삶과 죽음이 지속되는 게 고통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음, 해탈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잘 구분해야 되고요.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실전론적 본질 아닌 본래적 자기를 회복하는 것과 플라톤이 얘기했던 죽은 이후의 영혼의 세계에서 순수한 진리, 본질을 인식한다는 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와 도가에서 얘기하는 연결된 순환과정이란 개념은 삶과 죽음을 굳이 차별할 필요가 없다.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불교에서 죽음은 삶의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윤회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환경윤리인데 이 환경윤리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전히 수많은 용어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모든 개념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평가안의 모든 모의고사 평가안의 수능기출문제 개념들을 모순 없이 여러분들이 착각 없이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한 거예요. 따라서 이 환경윤리의 개념정의는 다른 선생님들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모의고사 문제와 모든 수능 문제를 다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환경윤리가 특히 용어의 혼란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환경윤리에 대한 용어는 명확하게 혼란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번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어디까지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윤리는 제시문을 읽을 때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앞쪽에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즉 우리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삼는가. 아니면 동물로 삼는가. 동물 중에서도 성장한 포유류로 삼는가. 생명체로 삼는가. 그 다음에 무생물까지 포괄하는 생태계로 삼는가를 잘 봐야 되고요. 이것이 어떤 사상에 근원하고 있는가. 즉 목적론에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연법에 기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의무론에 기반하고 있는가. 공리론에 기반하고 있는가. 전체론과 개체론 중에 어떤 것인가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과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세 명 있는데요. 그 사상가들 칸트, 레건, 테일러 이 세 명은 여러분들이 총 환경윤리에 등장하는 보통 가장 많이 등장하는 13명의 사상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를 꼽는다면 칸트와 레건과 테일러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사상가 및 오답률이 가장 높은 사상가는 테일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문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란 단어가 끝없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건데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떻게 부르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입니다. 즉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건 도덕적 고려 대상이고요. 도덕적 고려 대상이란 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거예요. 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인간이 부유하는 외부적 가치, 인간이 부유하는 수단적 가치와 다르게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내재적 가치와 반대되는 단어는 뭡니까? 바로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다. 따라서 도덕적 고려 대상은 도덕적 지위를 갖고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적 의무의 대상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테일러의 식으로 얘기하면 고유의 선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데 이 고유의 선은 생명체 자체가 자신의 생존, 번식, 적응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 고유한 선은 이렇게 봐도 돼요. 내재니까 그것을 고유하고 있겠죠. 선이니까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따라서 도덕적 고려 대상을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는 도덕적 고려 대상, 도덕적 지위,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 그 다음에 직접적 의무의 대상, 고유의 선을 가진 존재다. 근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만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고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따라서 동물 또는 자연은 인간을 위한 간접적 의무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간접적 의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얘도 아, 의무의 대상이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간접적 의무의 대상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간접적 의무의 대상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란 개념과 여러분들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도덕적 배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배려 대상은 도덕적 고려 대상뿐만 아니라 도덕적 보호의 대상까지 포괄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그려볼게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포괄하는 용어가 도덕적 배려의 대상입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도덕적 지위를 갖겠죠. 내재적 가치를 갖겠죠. 따라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겠죠. 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은 도덕적 지위는 없어요. 도덕적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직접적 의무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지만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그럼 여러분 도덕적 배려의 대상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포함되는 거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란 용어로 쓸 수는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 도덕적 보호의 대상인 존재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관계를 잘 봐야 돼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대해서는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란 명칭을 붙일 수가 있다. 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포괄하는 거니까 도덕적 배려의 대상 중에서 도덕적 지위가 없거나 내재적 가치를 못 가지거나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아닌 자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이고 도덕적 배려의 대상은 뭡니까? 자연입니다.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 인간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이 자연을 도덕적 뭐의 대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고려의 대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직접적 의무의 대상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간접적 의무의 대상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도덕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표현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은 이렇게 봐요. 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보호하는 것은 뭐다? 도덕적 실천과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지만 동물을 보호하는 건 도덕적 실천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배려 대상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실천과제라는 말과 변형돼서 출제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조성하는 용어로 될 수 있으니까 도덕적 고려 대상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 그 다음에 도덕적 고려 대상과 도덕적 배려 대상의 차이 이걸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익관심이란 단어 매번 나오거든요. 이 이익관심이란 단어를 쓰는 건 누구냐 하면 바로 싱어입니다. 공리주의자인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 고통을 회피하는 것 즉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경향을 이익관심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란 뭐냐면 이익과 손해관계입니다. 이 이익관심이란 누구에게만 적용될 수 있냐면 동물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을 다른 용어로 부르면 유정적 존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쵸? 자 동물 유정적 존재만 이익관심을 갖는다. 그럼 식물은 이익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쾌고 감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없어요. 따라서 이익관심이란 어디까지만 동물까지만 적용되는 용어다. 이해관계란 이해와 손해니까 생태계의 모든 존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용어는 이해관계이고 이익관심이란 용어는 어디까지만 적용됩니까? 동물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다. 따라서 이익관심과 이해관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가장 많은 논쟁이 벌어졌던 게 바로 이 용어입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도덕주체란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환경윤리 사상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거지 강아지라든지 풀이라든지 돌멩이가 도덕적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밖에 없는데 테일러라는 사상가가 생명체를 모럴 서브젝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해석하는데 그냥 모럴 서브젝트니까 아,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까지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구나 서브젝트는 과목, 과제, 대상 이란 단어도 있는데 어떤 분이 모럴 서브젝트를 도덕주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용어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청 모의고사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도덕주체를 구분하는 용어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모 사설 모의고사에서 매번 나와요. 매년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니까 아예 중요하진 않지만 니네가 사설 모의고사 보고 기분 찜찜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개념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을 규정하는 거고요. 도덕주체란 말은 테일러가 생명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다. 이걸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모 사설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두 용어의 착각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작년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즉 생명공동체라는 용어가 생태계를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냐 아니면 레오폴드는 생태계까지 지칭하고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만 포괄하는 용어냐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 생명공동체 자체로 고유의 선을 갖는가 이런 문장이 나왔거든요. 저는 생명공동체를 생태계로 해석했고 많은 분들이 생명공동체를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로 포괄하는 걸로 본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작년 6월 모의고사만 봐도 생명공동체란 바로 생태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지만 생명체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생태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강조하는데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생명공동체란 누구나 상관없이 생태계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혼란이 생겼는가 테일러라는 사상가가 지구생명공동체란 단어를 쓰긴 합니다. 이 지구생명공동체는 뭐냐면 인간 동물 식물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함께 구성하는 공동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지구생명공동체에서 지구를 빼버리고 생명공동체를 테일러는 다른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두세요. 생명공동체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인간 동물 식물로만 구성된 테일러가 말하는 공동체는 생명공동체가 아니고 뭡니까? 지구생명공동체다.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앞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을 거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정의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의심스럽다면 뭘 보면 됩니까?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 봐라. 거기에서는 테일러가 생명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 생명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환경윤리에서 반드시 알아줘야 될 주요 개념입니다. 환경윤리에서 사상가 13명을 모두 기억하기보다는 첫 번째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제시문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인간까지인지 성장한 포유류까지인지 아니면 동물까지인지 잘 파악을 해라. 동물 생명 생태계 그 다음에 뒤쪽에 그 사상적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인간중심주의에서 칸트 같은 경우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인간까지만 도덕적 배려의 대상은 자연까지 확장된다는 것. 그 다음 레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나열되어 있다. 물론 캐거 감수 능력 플러스 알파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각 기억 욕구를 위해 행동하는 능력 정체성 인지능력 등 인간하고 애매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성이란 개념이 없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면 레건이다. 그 다음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연존중의 네가지 의무를 통해서 생명중심주의자지만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강조하는데 작년에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야생동물을 속이는 낚시 그 다음에 덫 이런 것들을 덧놓기 등을 금지하는 신의성실의 의무와 그 다음에 생명체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해악금지의 원리 그 다음에 생명체에 해악을 끼쳤다면 그것을 보상하는 보상적 정의의 의무 즉 신의성실의 의무 그 다음에 보상적 정의의 의무 해악금지의 의무 그 다음에 생태계 불간섭의 의무까지 네가지 의무를 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번 환경윤리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헷갈립니다. 이 충분조건이란 뭐냐면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특정한 결과가 도출되는 서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A면 B다라는 서술이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충분조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A가 부분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이걸 포괄하는 집합입니다. A면 무조건 B겠죠. 하지만 B라고 A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여러분 이 A가 무슨 조건이 돼요? 충분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필요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면 무조건 B이고 B면 무조건 A다.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조건인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싱어 같은 경우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단일한 조건이에요. 즉 한가지 조건만 충족됩니다. 뭐예요?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바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건 충분조건이겠죠. 근데 사실 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면 무조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니까 명확하게 그리면 요렇게 됩니다. 싱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필요 그래서 필요 충분조건인데 우리는 충분조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충분조건이면 필요조건은 되겠죠. 따라서 어 한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뭐가 됩니까?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면 충분조건이다. 그럼 필요조건은 뭐냐면 이런거에요. 자 어떤 존재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욕구를 위해서 행동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가지가 다 있어야만 뭐가 돼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자 아까 그렸던 그림과 잘 비교해보세요. 자 A이면 B이다. 부분집합이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조건이죠. 그것을 포괄하는 집합이 뭡니까? 필요조건이죠. 그럼 여기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게 무슨 조건이에요? 부분집합이니까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충분조건이에요. 그럼 A1에 해당하는 회고 감수 능력 그 다음에 욕구를 위해서 행동하는 능력 그 다음에 정체성 지각 능력 등은 무슨 조건이 됩니까? 필요조건이 되겠죠. 왜? 더 큰 집합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충분조건은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특정한 결과가 도출되는 조건이다. 이게 뭐요? 충분조건이고 필요조건은 특정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중에 하나다? 조건 중에 하나다. 그럼 여러분 이걸 이제 환경윤리 말고 사회윤리에 접근해 보면 리버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개인의 선의지 함양과 개인의 선의지 함양과 그 다음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선의지 함양만으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외부적 강제만으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러면 이 선의지와 개인의 선의지와 사회적 외적 강제력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이에요? 필요조건이에요? 필요조건이죠. 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충분조건이냐 필요조건이냐만 나왔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태로 A면 B이다. 그럼 뭐예요? A면 당연히 B니까 A면 B이다.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조건 되겠죠. 그 다음에 A이어야만 B이다. 그러면 A이고 B이고 아 A1이고 그 다음에 A2이고 그 다음에 A3이어야만 B가 되는 거니까 이 A1이고 A2이고 A3이고 이 교집합들이 모여서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필요조건입니다. 따라서 충분조건을 쉽게 생각하면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특정한 결과가 도출된다. 필요조건은 뭐예요? 특정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라는 걸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해서 착각이나 혼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일단 환경윤리까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의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착각방지 용어 총정리에서는 나머지 가장 중요한 단원들이 있죠. 분배정의 사형제 사회윤리 그 다음에 전쟁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거나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다 듣지 않기 때문에 두 개 강의로 잘나서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음 강의도 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착각방지 생활과 윤리 주요 용어 총정리 1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